김성재 선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로 필리핀 비밀주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재 선교사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다니엘 기도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쳐서 함께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회복과 뜨거운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2018년 7월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불로 비민천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자기 목이 불러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편도암과 임파산암 저는 한꺼번에 암이 두 개가 왔습니다 제가 불로 비민천에 가서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없이 생각하고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고통 중에 항암을 하게 됐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암투병의 상황에 있을 때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2018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저의 치료 위에 보태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어린 기도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다니엘 기도의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암이 치료하고 4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단결 기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치유하신과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임자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충남 소산군 지공우양 환성리 외환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대산 초등학교라고 대산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6km 길을 걸어서 그 학교를 갔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서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그 꽃을 따서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면서 그 6km나 시오리길을 산길을 넘어서 신장로를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공부하는 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산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저의 은사이신 선생님이신 김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싸우시는데 하나밖에 도시락을 안 싸우시는데 제가 혼자 굶고 있는 거예요 반에서 다 소시락 싸웠는데 정말 못 싸웠어요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굶으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사랑의 도시락을 받아 먹으면서 그때 제 가슴 속에 하나의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담에 장래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고아 논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성기고 있다는 마음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그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받고 제가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 속에 고아한 원장이라고 하는 그 소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 마음에 고아한 원장이라는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꾼 것은 고아한 원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까지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더 큰 사명과 꿈을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총신대학원 재학 중에 3학년 때 수원시 입북동이라고 하는 그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1998년 5월 2일 날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너무나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고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전도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98년도 5월달 여러분 IMF 시절이죠? 중형교회들도 다 물을 닫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 고물상에 갔어요 고물상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안 쓰는 장판이 있으면 주십시오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옛날에 연탄불에 새카맣게 그을인 그 장판 쪼가리 있죠 그걸 몇 개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판 쪼가리 몇 개를 받아와서 IMF로 임대가 되지 않는 입북동 그 치아 상가에 바닥에 깔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의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다 둘째, 교회 저장의 50%를 선교비와 부재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척 예배 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날 주일날 입북동 그 공장 지역에서 방황하는 베트남 자매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근로자 자매가 두 명 있었어요 임금 체불로 해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방황하는 자매들에서 미션 홈을 만들어줬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고 한 일이 미션 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0%의 헌금을 3만 원 헌금 들으면 만 5천 원 띄어서 선교지 보내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 사회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보금사학을 감당했습니다 가족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이집하고 있는 방, 어린이집 그 구석에 경량 칸막이로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밑에는 전기판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 우리 세 명의 아이들, 다섯 식구가 거기에서 자고 살았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날 전기가 나간 겁니다 전기 쓸 못 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 나가보니까 전기판 들, 전기가 다 나갔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요 바닥은 차갑고 추운 데서 벌벌 때면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제 아들 동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누워서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해? 첫째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전기가 안 나가고 걔들이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두 번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추운 곳에 누워서 있으니까 노숙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 이해가 된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초등학생 동준인은 지금 CCC의 음악 선교로, 음악 간사로 CCC 예배팀의 간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과 자녀를 붙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제자들께를 7년을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는 상가 세입자로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시 개척하든지 해야 되겠죠? 동네에 성도들 얼마 없었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필리핀의 가난하고 고통받고 줄이고 목마른 작은 자들을 가서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예수의 구원과 복음을 그 아들에게 전하라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사정이 어땠습니까? 개척교회 전도사니까 사례비를 저는 거의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그때에 저희 가정에 4명의 자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1명, 재수생 1명, 고등학생 1명 그리고 늦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딸이 그때 아기가 2살이었습니다 소린이 여기 앉아 있어요 올해 대학교 1학년 올해 들어가서 할렐루야 가족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살 집도 없고 나가서 귀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애기 우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제가 선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저희 노회가 중경기 노회인데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제정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저 자식은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칠책이 매서운 그 칠책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티켓을 간신히 사고 몇 푼의 비상금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필리핀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가 무작정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그걸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하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기도통의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의 때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리핀에 가는데 결국 저를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가장 거칠고 무섭고 거친 땅, 위험한 곳 볼로 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동네 이름이 볼로입니다 마닐라 지역에 있습니다 라스피나스시에 있는데요 대형 빌민촌입니다 주민수가 7천 명입니다 우리 빌민촌 사진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변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이런 곳에서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제가 볼로를 처음에 2006년에 갔거든요 그때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갱들을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갱들을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볼로 마을에 있던 그 갱들이 총을 쐈어요 대낮에 경찰도 총을 쐈어요 뭐 한 거죠? 총격전한 거죠 결국 이틀간의 충격적으로 세 명의 갱이 사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문상을 가는 경우 사람이 죽으면 저는 문상을 가서 꼭 500개소씩 우리도로 한 12,000원씩은 꼭 합니다 사람이 죽었고 문상을 가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관에 젊은이가 하나 누워있는 겁니다 거기 부모님이 앉아계신데 물어봤어요 몇 살이잖아요? 27살이래요 왜 죽었습니까? 교도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갱들에 인해서 그런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배고파서 아이들이 배고파서 마약을 합니다 저는 필리핀 불로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배고파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마약하면 이틀, 삼일 배고픈 거를 느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14살, 15살, 13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매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요 그리고 받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회소 우리 돈으로 500원이에요 500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곳이 불로입니다 그래서 불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칼에서 우리는 악마의 삶에 산다 그렇게 말해요 데이블스 아일랜드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고립되어 있죠? 마을로부터 그리고 자기들 사는 곳에는 깽들과 폭력과 칼로 찌르고 마약에다가 엄청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사니까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우리 산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그 거칠고 무섭고 황량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불로 비밀쳐 살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거칠고 위험한 그 불로 땅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를 주십니다 헤블리 아일랜드 뭐죠? 천국의 섬 불로 사람들에게는 악마의 섬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불로 악마의 섬이 천국의 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도 공식 주소가 우리 불로의 공식 주소가 불로 크라이스트 킹 서브디비전 영어하는 게 아니라 주소가 불로 크라이스트 킹 서브디비전 예수가 왕이신 동네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주소가 그래요 예수님이 왕으로 왕이신 동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헤블리 아일랜드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불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는 불로 천막교를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저에게 어느 하나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민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다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23살의 젊은 자매였습니다 정말 뼈만 남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간질이라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집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음식 거의 없어요 못 먹었지요 간질로 인한 그 허통 병원에도 못 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다 흐물흐물 하는 거예요 뼈만 남았어 근데 그 다이아나 참여를 신아빠가 성폭행하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빠의 성폭행으로 아기를 갖게 됐고 낫지는 않았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자매에게 병원비를 지원했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그 자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환자들 밀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이아나 집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많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깜깜한 내 구석에서 그 자매가 무언가를 열심히 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시 가봤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그 삶을 간신히 이어갔던 그 다이아나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성경을 의지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속에 다이아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개척해야 된다 할렐루야 볼로 땅에 고통받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위험한 그런 환경에 상처받고 이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 갈 때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저 파손교회 없이 갔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저 후원자 없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약 2년 반 동안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약 2년 반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밥에 고추장 하나 가져가서 한국에서 마늘이 쌈이다 중국산 생마늘 찍어서 제가 고추장 해서 2년 반 정도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집사람한테 여보 손교비가 떨어졌네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집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들 우유 3억인지가 일주일 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유 한 팩에 그 당시에 1리터짜리 900원 할 때입니다 그걸 못 사줘가지고 애들을 그리고 아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IMF 때 제자리교를 개척한 거 하며 필리핀 선교지로 떠날 때 하며 몰라 천막교를 개척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최선으로 도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일 역사적인 불로 천막교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 이름은 불로 크라이소 킹 예수님의 왕이신 교회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하면 불로 크라이소 킹 교회 개척예배 때 다이아나가 휠체를 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엄마가 밀어주는 휠체를 타고 그 교회에 나와서 원래 우리는 어린이 교회인데 그 자매만 제가 받아들였어요 어린이밖에 못 모여요 왜? 방 한 칸짜리 월세집 마당에다 천막 친 거거든요 아주 좁은 방 한 칸짜리 집 아시죠? 제일 싼 집 그 동네에서 그 자매가 왔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약도 먹고 얼마 있으니까 자매가 교회에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지역 필리핀 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 선교팀과 현직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자매가 간증자로 추천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급식할 때 급식 봉사까지 했어요 이 자매가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간증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지금 불로 천막에 애들은 그 무더운 천막 아래에서 3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옵은 우산 쓰고 예배드리고요 하루는 제가 2시간 40분 예배드리고 이제 그만 마치려고 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이요 여러 명의 애들이 저한테 단체로 오는 거예요 항의하러 오는 거예요 따지러 오는 거예요 성교사님 지금 예배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제가 꼼짝 못하고 3시간 15분간 예배드렸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 15분까지 예배드렸어요 저희 불로 천막에 애들은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자립하는 성교사입니다 자발하는 성교사입니다 예배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운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으로 해서 기술 훈련하고 자우라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떠나온 고향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과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추리고 목마른 고향의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재봉툴 봉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열 명을 뽑아가지고요 천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때 선풍기 살 때는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재봉틀 열 대로 후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풀어놓고 배우고 오후에 끝나면 다 포장해서 옆에 구석에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술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아무도 안 왔어요 볼로는 위험한 곳이라고 소문나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요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냐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 대로 믿습니다 9년이 됐더니요 한국에서 성가대에 가운 만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여사장님이 한국의 최고의 기술자죠 그분이 와서 싹싹싹 이틀 하니까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열 명의 아이들이 에코백 제가 볼 때는 최고급의 품질의 에코백 만들어서 한국에 많이 가져와서 그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한 개당 한 명이 만들면 300표에서 7,500표에서 수당을 바로 줍니다 왜? 자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가족들 8kg 정도의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자기 아빠가 건설 노동자로 가서 하루 버는 일당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어떻든 열 개도 만드는 거예요 자화를 가르치기 했어요 다음에 그 에코백을 선보일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제과제빵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마침 오는 12월 12일 날 제과제빵사역 오픈 감사회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빵 제과할 수 있는 장비를 어느 정도 한 80%는 제대로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능기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 감사회배를 드려야 되는데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지 여러분 오고 싶죠? 여러분의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선교사를 앞으로 커가는데 여러분의 그런 벅된 재능이 씌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립정신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가서도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선교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제과제빵사역하면 한국에 단팥빵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같이 하면 뭡니까? 팥빙수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시골에 가고 지방에 가고 멀리 가면 마니라가 아니고 가면 거기서 한국 빵 맛볼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독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포장지까지 저는 우리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해서 빵집을 운영할 겁니다 베이커리를 거기에는 수익을 가지고 재생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빵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국 빵도 만들고 필리핀 빵도 만들고 그럼 경쟁자가 있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청소년들 불러다가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 삼을 겁니다 그곳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한 명에 또 파성된 우리 필로피민촌 아이들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그 땅에 또 퍼질 겁니다 저희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절망의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꿈꿀 것입니다 물론 땅에 추리고 목마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차게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뿔레 초막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간증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클린이라고 애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간증할 때 간증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엄마가 나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칼을 맞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천막에 온 것 뿐인데 감격해서 울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뿔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배고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거는 예배자다 사랑하는 단일 기도의 기도 등록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거는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시간이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 시간 간증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줄을 어떤 때 많이 있어요 15명 있어요 간증 간증 시간 성경 암송 뭐 다 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라맛 빵이노온 살라맛 빵이노온 아까 안드리아도 그렇게 처음 얘기했어요 살라맛 빵이노온 모르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앞에 를 아이가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일날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왈라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머스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이지아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걔가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살라맛 빵이노온 그러고 자리에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카일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요 그 감사의 모습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된 아이예요 이 아이예요 우리는요 천막 예배 드리면 방바닥에 저희가 시멘트 바닥이고요 의자 아무것도 없고요 플라스틱 의자 자기 앉은 거 거기다가 밥 한 그릇 놓고 먹는 이게 초기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급식입니다 미카일라 지하에 저 감사가 절절한 감사가 담긴 저 기도가 저 모습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 놓은 건 추가 한 그릇입니다 반찬 없습니다 맨축 한 그릇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로 추구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겐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릴까 하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올렸습니다 우리 지겐은 지난 6월 며칠이냐 6월 3일 날 천국에 갔습니다 저희 지겐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남자 중에서는 1등의 신앙이 그런데 그 아이가 평소에 교회에 나올 때도 천식 때문에요 천식을 너무 심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끌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비하고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IMF로 인해서 이따가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핵이 또 옮겼다는 거예요 결핵이 또 옮겼다는 거예요 저에게 걸렸습니다 갑상선 한증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걸려서 목이 부었고 음식을 못 넘기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랐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이제 저 상태보다 더 악화돼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호수, 산소 나오는 통이 아니고 산소줄 있죠 그거 하나 끼고서 갑분심을 몰아시고 그렇게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아이들하고 나눴던 게 있어요 IMF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10편 말씀 그래서 노트를 다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하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죽고 장애식이 다 끝나고 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옷과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그 노트를 열어보고 통곡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갔더니 거기에 꼼꼼하게 숨도 쉴 수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이가 이 지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로 하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제가 갖고 있는데요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성교사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성교사님 고마웠다고 그 글씨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알은 거죠 죽음에 직면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썼던 지겐 그리고 그 글 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에서 유언처럼 편지 썼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지겐이 하나님의 밀 아래에 썩어서 먼저 가서 아쉽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이름이 마리엘이에요 걔가 지금 교회 열심히 나와요 오빠의 그 유언에 의해서 할렐루야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겐한테는 너무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잘 돌봐줬습니다 너같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아이와 내가 불로 천박대에서 예배한 것이 내가 얼마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너무나 고마웠다고 너를 하나님이 너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건 나는 너무너무나 잊을 수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가 이담의 제 후계자가 3번 하면 어떻겠냐 얘 목사가 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아이거든요 저도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저도 암투병을 하면서요 쉽지 않았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외쳤어요 열 번씩 살라마 빵이농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번씩 외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암투병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 후원으로 단일 기도에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를 다시 섰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아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믿음의 기도 우리 대표 기도가 있어요 주일학계 우리는 어린이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때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라마 빵이농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건축된 불로 참맛게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는 이 아이에 기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건축할 땅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텐데 얘는 이미 건축한 그 교회를 본 거예요 그 건축된 교회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나누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 아이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 영적인 그 눈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를 이미 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잖아요 초등학생이 그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화면에서 봤지만 저희들이 헌금하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자 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헌금하라고는 안 합니다 자연히 하는 거예요 1표에서 사고 2표에서 하고 2표에서 하면 모닝빵 하나 값이에요 4표에서 하는 애들은 비밀촌 두 개 빵 먹거든요 한 끼 식사예요 헌금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틴이 헌금 통해 보니까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종이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성금통 안에 구겨구겨가 나는 휴지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가지고 펴봤거든요 그 편 곳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의 그 쪽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헌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하는 그 내용은 불러 사람들 아까 나누는 거 봤죠 저게 추수감사절 예배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재민들한테 다 우리 애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이 한국교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한국의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군인교회 그리고 아픈 암을 아는 소아암 어린이에게도 10만 원을 보냈어요 쪽방 전 노인분들을 겨울 내복을 10만 원 주고 10벌을 사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들의 헌금이 세계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난 거 아시죠? 거기에 100달러 보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금한 것을 우리 가난하지만 애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자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지금 네팔에 100달러 보냈는데 그게 동전으로 치면 요즘 환율을 치면 동전이 5,800개 5,000개가 넘지 아무리 아무리 아무래도 존경하는 동자 여러분 물질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결코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뿔로키에서 가까운 헌금을 사랑의 헌금함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헌금한 것 그 사랑이 또 다른 사이에 흘러들어가는 것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면 아이들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할 겁니다 육시적으로 볼라아이들이 헌금을 헌신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고림도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동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비치사님과 비치사님을 불러해 왔습니다 저에게 보더니 저 혼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밥도 짓고 처음에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권사님이 저를 붙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성기사님 이게 뭐냐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차가 있나? 우리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플리빈 사역 17년인데요 차 산 지가 3년밖에 안 됩니다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차를 먼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박스 날려고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막 들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행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뿔라 처먹기 아이들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한 번 더 영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한 거니까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이렇게 합니다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영어를 잘 못하는데 원래 잘하는데 잘 안 되네요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어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주일날 예배 때마다 수없이 위례하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이사야 창조인 하나님 그분을 거룩한 예배자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헌금이 한국과 이웃과 열방에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 너희는 필리필가 세긴들에게 예배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헌신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들이냐 저도 그렇게 아이들의 선포와 함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성교사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묵사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한 번 더 할까요? 다니엘 기도회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기도회다 아멘 저희 하고 있는 사역은 똑불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교를 읽혀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사역을 합니다 천막 밑에서 그냥 책을 읽는 거죠 남의 집 부엌에다가 제가 붓박이장을 하고 거기에 책 놓고 토요일마다 9시부터 12시간은 도서관을 오픈하는 도서관이 뭡니까? 천막이죠 뭐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이블 스토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그들의 깨끗한 심령 속에 예수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리 거기서 경험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하면 거기에다가 천막교에 보니까 2층에다가 도서관 만들 거예요 필리핀 제일의 기독교 어린이 도서관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제일 가는 그래서 다 거기 오픈하려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사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어려웠었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모습이거든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예비 인도해까지 12명 모여서 저기가요 악취나는 아주 빈민촌 아주 험한 곳입니다 밖에 누가 보면 안 돼요 누가 신고하면요 제가 처벌받거든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이런 애들 리더가 쉐이니콜이라고 출석부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주의를 성수하고 예비한 거예요 코로나 때 불편한 예배 환경에서 결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의한 불로 빈민촌의 존귀한 어린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암이 발병된 거는 2017년 초입니다 그때 너무 스스로 많이 받았고요 매월 1700명의 아이들을 제가 급식을 해야 됐고 불로에 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1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80명이 철거당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어요 차로 두세 시간 거리에 근데 제가 암을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문의로 악성 림프종이 처음에 진단이 됐었거든요 처음에 악성 림프종 근데 나중에 조직검사 나와서 보니까 악성 림프종이 아니고 편도암과 전의된 인파선암 두 개 제가 암투병 할 때 불로 쳐먹게 애들이 매일 주일마다 울리면서 기도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 교회를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만둬야지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거든요 그런데 현직 간사님부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성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160명 출석합니다 할렐루야 130명 예배하는 아이들이 30명 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쪽으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간 먼 곳에 이사간 애들이요 차 타고 두세 시간 어떨 때는 밥도 굶고 교회에 나와봤자 천막이잖아요 그 교회를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를 그 먼 곳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간 그곳에 아이들을 또 그곳에 가서 그 동네 아이들 전도해서 30명을 더 늘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제가 열심히 했을 때는 130명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60명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구원 부품을 줬습니다 구원 부품을 주고 그 아이들을 다시 돌아갔는데 구원 부품을 열심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3월 달부터 돌아갔더니요 교회를 다시 대면 예배 시작하니까 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그들을 돕고 섬겼거든요 국가도 돕지 않았는데 한국에 떠나간 성교사가 악착같이 죄송합니다 끈질기게 그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아이가 영상을 감수하다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렇게 잔뜩 들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성교사님 아직 저를 기억하세요?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그 두렵고 코로나 이 시기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잊지 않은 나도 결코 늘 잊지 않을 거야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다 너의 아픔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축 투시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불로 주님의 교회 야, 멋있죠? 교회 앞에 있는 게 망고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적을 희망의 망고나무라고 제가 이번에 건축업자들을 두 명을 만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이 됐고 건강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3층, 1층에는 의료급식소 거기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고픈 아들에게 줄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받아 먹었던 도시락 그 사랑의 도시락을 제가 나눠줄 거예요 빚을 갚을 때가 지죠 그리고 봉제기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어린이 조수관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기도 제목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죠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뿔라체마켓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겨나가겠다 처절하고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그곳에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같이 하길 원합니다 조주 품에 품으소서 조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가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자만의 주를 보리라 주님 안의 주님 안의 주님 안의 주님 안의 나 고하리 주님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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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폭풍 가운데 나의 여보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여보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여보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축하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형편과 저지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 앞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온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반대한 용기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힘입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래 부활의 증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잔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의 선한 영역을 위치하게 지시하는 너란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